어제 국회에서는 KBS 박민 사장이 연임에 도전함을 제출한 서류 가운데 경영 계획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적인 목적에 부당한 지시인 만큼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KBS 사장이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경영 계획서입니다. 문서 파일의 정보 항목을 열어보니 작성일은 지난달 2일 오전 11시 반쯤 작성자는 KBS로 돼 있습니다. 당시 KBS 내에서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셨죠? 그러면 경영 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며칠 못 나오는데 그게 9월인지 2일이면 아마 2일인 것 같은데.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서 여러 곳의 줄간격과 글자 간격이 다르고 기호 양식도 제각각인 점을 들어 여러 사람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며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주간격이 160인 것도 있고 220인 게 있어요. 네모도 까만 네모, 그다음에 그냥 네모, 여러 사람이 쓴 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달라요. 박 사장은 지시하고 취합 과정을 거쳤다는 말로 이른바 대리 작성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 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양한 행대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누가 거쳤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 사람을 동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는 요 부탁을. 몇 명입니까? 이걸 끝까지 저희 해준 사람은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박찬욱 KBS 감사는 직원에게 시킨 게 사실이라면 감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에게 타이핑을 부탁한다거나 워딩을 부탁하는 것, 이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한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MBC의 질의에 KBS는 경영 계획서 구성과 핵심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작성했지만 문서화 과정에서 후배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민 사장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